아, 네. 미안합니다. 빨리 해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가 없네.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비 형이랑 태양이 형이 와줘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. 흰 빨래, 검은 빨래 아주 그냥 그냥 이런 사람,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? 진짜 라이브 하면서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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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그냥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네요. 갑자기 갑자기 가기 전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이거 정신없는데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면 갈 거예요. 졸려요. 우리 켈빈에서 우리 켈빈에서 속옷이랑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다 돌렸어. 흰 빨래,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. 그래서 아직도 아 근데 건조기에 넣을 속옷을 하나 놓쳤어. 그래서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 있어. 난 빨래요정이니까 나는 빨래 해를 좋아하니까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. 말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. 하필 건조기가 딱 다 된 시점에서 형들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거 미루면 끝도 없어서 끝도 없어서 끝도 없어서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졸려 졸려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어. 양말도 이렇게 깔끔하게 왜요? 엄청 깔끔하죠?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두워서 안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모습까지 볼 필요 없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모습까지 볼 필요 없어 내가 이걸 왜 보여주고 있을까 졸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발가락 양말이 짱 맞추기가 어려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, 이게 얘다 빨래 끝났다 끝!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야식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태용이 형이 야식을 시켜서 이게 뭐예요, 이게 떡볶이를 먹었잖아요 미치겠다 아무튼 저 저 이제 이거 음식물도 처리해야 되고 가볼게요 안녕 좀 더 봐요 아,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, 근데 아, 속상하네 아,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먹긴 했어 아무튼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수고 수고 아유 아유 안녕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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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